애리조나 주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그런 여행기이자 문화답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잘 된 데 불구하고 좌파에 열광하는가 이런 좌파 사고의 뿌리를 추적한 좌파적 사고 왜 열망하는가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다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좀 나그네님이 문지기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하는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공감 능력이 아쉽죠. 지금 의로 사태를 보게 되면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능력은 훌륭한 능력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거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아내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면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참 아쉽죠. 아쉽고 제가 이제 이번 의로 사태를 보면서도 대통령하고 제가 이제 동갑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1960년생 때 출생들이 대부분 다 정책을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성세대인데 조금 더 이렇게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고 그냥 아쉬운 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 김홍식 원장의 글을 왜 공 박사가 자주 소개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부산의대를 나오셔가 30년 정도 내과 개원이라 계시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졸이 있게 글을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다 바쁘실 테고 글을 졸이 있게 쓴다는 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연세가 66세 정도 됐으니까 비교적이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을 방문해 가지고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언론이 nbn에서 다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정부에게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후순인 거죠. 처우를 개선해달라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은 후순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언론이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김홍식 원장께서 이번에 집단 공감 능력이 참 부재한 같아 자기 감정을 수용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할 경향이 강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한 거죠. 공감 능력이 상당히 없는 겁니다. 지금 무슨 진로비를 올려달라는 거인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관리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잘 배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활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때는 시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훈련을 하는 거죠. 고객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면 시장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김홍식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은 국정 지지율이 최악으로 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윤 대통령 함께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서 의료계획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주장이 그냥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신념이자 사화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의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김홍식 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 파국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장기화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고 침묵하지만 국민이 비난하면 대통령도 포기하겠다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니까 세상의 물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설령 국정지도가 10%까지 하락하더라도 본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공감능력이 없는 집단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다른 이야기들은 상시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분 말씀의 핵심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주장은 이제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가지고 거의 성력화된 신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정지도가 10%까지 추락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특별하게 공감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 후년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 여러분들 국민들과 여러분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그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지탱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또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를 백혜련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회 설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두고 또 과학적이라는 말은 결정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척정, 계산, 분석, 가설, 검증, 예측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과학적인 것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 삭스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최했던 그런 컨퍼런스에서 ai 거품 논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젠슨 왕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엔비디아에서 1달러짜리 이런 칩을 사가면 빅테크가 5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1달러 사가지고 5달러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사에서 1인당 월 30달러를 투자하시면 1년에 320달러를 투자하시게 되면 얼마만에 원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연봉 7천만 원 받는 일반 직원들은 하루에 3분 정도 업무 시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을 가동해가지고 절약할 수가 있으면 본전 뽑고 그다음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측정 계산 분석 가설 검증 예측 전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떠드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부는 정원하겠다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언급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보고서 3편은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모두 2천 명 정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의 관료집단에서는 과학이 뭔지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뭐 먹물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과학이다 이 정도지 몸에 펴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태도가 부실한 거고 그래서 항상 천투답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숫자를 찾아보고 숫자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선거데이터가 전부가 다 조작이 돼 가지고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전부가 다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런 득표수를 다 만든 게 밝혀지도 누구도 그게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 생활에는 그냥 후기 조선의 여러분들 문화적 유전자가 지금도 찢은 겁니다. 시험치기 위해서 외웠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슬슬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2는 2인데 저쪽에서는 1 플러스 2가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이라면 갖춰야 될 보편타당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물개박수를 다 치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답답한 겁니까 나는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인 젠슨 황이 여러분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거품 놈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우리 집에 1달러 여러분들 그냥 지불하고 AI 반도체 칩 여러분들 사가면 뭡니까 그걸 돌려가고 5달러 번다는 거 아닙니까 5배 장사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까 더 이상 AI 거품 놈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안 되니까 오래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직원한 다음에 한직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스탠포드 대학을 가 가지고 단기 연수를 했을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인터뷰 한 거에 아직도 기억에선 안 돼 미국에서 이런 공부해보니까 어떠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기자가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야 그거죠. 아니 모든 것을 다 계량화하더군요. 모든 걸 다 숫자로 표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적 주장하고 일방적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방적 주장이 되지 않습니까 정원된 의대심을 교육할 인프라 구축 없이 교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매우 비과학적인 일방적인 고집이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장한 교수가 한 시간에 여러분들 10대 만들 수 있는 컨베어 시스템에 30대를 찍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잖아요. 기계는 캐파가 있으니까 의과대학 교육도 캐파가 있으니까 그런데 닥치고 뭡니까 10배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이 그냥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과학적이란 말을 사회 공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과학적이란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게 되면 과학적이란 용어와 사회합의의 근거가 아니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의사들은 평생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대 교수는 과학 그 자체입니다. 정원 사태에 정부가 과학적이란 표현을 쓸 때마다 과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과학을 보지 않습니까 과학을. 평생 동안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선거되어 있다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됐는데도 전부가 뭡니까 물개 박수를 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무척 인내가 없으면 살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죠. 말이 안 되니까. 합리나 과학이나 논리가 여러분 통하지가 않으니까. 과학적이 아닌 것을 과학적이라고 우겼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의료 파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수학을 하거나 산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 플러스 1이 2인데 1 플러스 3을 9라고 이러면 이야기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러면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천 명을 과학이라 하는데 2천 명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이렇게 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거짓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짓이 파국을 났지 거짓이 정상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과학을 바라보는 과학관이라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노년에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주장해봐도 첫 단추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파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봐주신 분들 가운데서 대통령을 상당히 위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이슈하고 연결된 겁니다. 거짓은 파국을 낳게 되는 겁니다. 거짓은 참은 참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류사를 관통해온 인가응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가응보의 법칙에서 과학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을 인풋을 했는데 어떻게 참이 여러분들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을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참이 나오지 거짓을 인풋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정책 문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갖고 있는 인생 간 가치 간 세계 간 과학 간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부분이 전부가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을 참으로도 둔갑시킬 수 있고 참으로 거짓을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 일을 하는 1960년생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저래서 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다 뭉개버릴 수가 있겠구나 여야가 다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아 저 사람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지는 본 바가 없지만 아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와 가지고 모두가 출세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여과 없이 그냥 지금 다 드러나 가지고 그게 저도 학생처럼 배운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생처럼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견의 양면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나 의료 사태나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진면목 배 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함치는 출시한 한덕수 총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호의호식하고 출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적당히 잘 붙어야 출세도 하고 여러분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부정부패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썩은 겁니다 물론 이런 진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의료 붕괴가 어딨냐고 의료 위기가 어딨냐고 이번 사태 책임이 전공의가 여러분들 책임을 지하죠 이런 얘기가 차정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다투거나 그렇게 할 의지는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권력을 다 지고 있고 그리고 큰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당 색깔은 다르다도 다 이 나라를 또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이러면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러면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과학적이 아닌데 과학적이라고 우기잖아요 참말이 아닌데 참말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관료 출신 중에 상당히 좀 잘 이렇게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한덕수 총리였는데 뭐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은 첫 단추를 잘못 기운 것이고 첫 단추와 그냥 주술적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 2천명이지 어떤 종류의 과학적 기반 없이 결정된 2천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결실이 좋은 결실이 제가 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사를 관통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결실이 나오면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 인과응보의 법칙 여러분들 통하지 않는 세상이면 더욱더 퍼지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뭘 자OH 바랍니다 자